사장학기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이끄는 사장, 창업주, 기업가가 있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장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직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하는 왜 우리는 사장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장이라는 직업은요 내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면 모든 걸 잃고 가족들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내가 경영자가 되면은 내가 모든 그 회사에서 나온 이익들을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회사가 망하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을 잘 꺼리고 사업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익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 망할 일이 없죠 공무원 한 번 되면은 종신직이죠 거의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종신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만두고 나서도 연금이 계속 나와서 내 삶을 평생 책임져 주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선호도 높은 건데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성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승호 회장님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한 거죠 그럼에도 이제 사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꼽아보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 월급이라는 안정망을 얻자고 평생 남의 사업체 위에 살다가 집 한 채 겨우 없고 육신 넘어서 약수터나 다니는 삶 이런 삶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서 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급여라는 안정망을 가지고 나중에 뭐 집 한 채를 남기고 육신 넘어서 약수터를 다니는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의 성향 차이죠 가치관의 차이인 거고 김승호 회장님은 아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사장이라는 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심한 성격이나 내양적인 사람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 다소곳한 성품의 여자 학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장입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월급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 이것은 내 목줄을 풀고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루 20시간씩 일주일에 140시간씩 1년에 365일의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바로 사장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남의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빨리 칼퇴할까 일을 어떻게든 빨리 그만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내가 결국 창업한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 근무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열두가의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나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남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한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한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 새벽에 일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다 네 번째, 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을 버는 직업, 돋보이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다섯 번째,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을 한다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내 노력을 무한대로 발휘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로 살고 싶다 여섯 번째,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일곱 번째,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사업은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사업적 성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다 여덟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빚을 지거나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아홉 번째, 지루한 것을 절대로 못 참는다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날을 두 번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열 번째,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위치를 확보해준다 열 번째,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에 들고 남에게 힘이 되고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것을 희망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재밌고 견딜만하다 장애물이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하고 유칙이 들지 않는다 이 열두 가지 특성이 있으면, 스승의 한 두 개 있으면 사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장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를 해야지만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배경이나 특별한 학교를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정만 남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가 내가 남의 밑에서 지지받기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장제력을 온갖 다 발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가 다 가져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사장의 삶도 괜찮고 직원의 삶도 괜찮고 사장이라고 해서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사장도 뭐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딴 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사장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심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줘야 되는 책임자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책임의 크기도 무한정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사장해라 이런 것보다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사장의 삶의 모습에 가까운가 직원의 삶의 모습에 가까운가 이것을 고민하셔서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사장학기론 책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장학기론 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기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기업을 경영하신 분은 꼭 읽어보실만 하고 기업을 꼭 경영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